보시죠? 홍푸지씨의 포토타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? 야 역시 오늘 멋진 모습으로 제작가님을 함께해 주시고요. 자 전면도 바라봐 주시겠어요? 빗쟁이에다가 혜원 역할을 만든 홍푸지씨입니다.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자 정면 아래도 바라봐 주시고요. 정면 아래. 이어서 정면 뒤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오늘 너무 매력적인 모습으로 제작가님을 함께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 홍푸지씨. 네 고맙습니다. 자 오른쪽으로 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와 이 오묘한 매력이 포토에도 다 담긴 것 같은데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